아, 대세 나왔어요 네, 갑니다 네, 갑니다 네, 그렇습니다 네,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, 1등은 다이아몬배틀 디아몬 제가 달리아만두를 좋아해서 네, 존슨어 윌스턴 A 2000글러브 인기상 야구 배틀장관 맥주는 지금 드시면 안 되고요 1인당 3퀴씩이랍니다 네, 4퀴씩 가져가시다가 손가락 자르시니까요 귀환족발 사장님과 저희가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함께하게 됐고요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클라우드 처음처럼 파이팅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험 가자 YB 올스타팀의 김양구입니다 네 맛있습니다 다음 대회 다음 대회 참가해주시고요 네 네, 됐습니다 신하웅씨 네, 텐하우 네, 텐하우 됐습니다 게임 10개 탑 텐하우 네, 형제 네 분까지 YG 페이스볼 소개 김병준님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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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팀은 튜들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탑 탑 탑 안 넘어가요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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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갑니다. 아, 이거 좋아요. 이거 가요, 가요. 가야돼요. 그렇죠! 야, 참아 봤습니다. 박수! 예, 이게 결승 득점일 수 몰랐다. 예, 신났어요. 하나 치고 신났어요. 예, 김용준님 현재 1등! 넷개로, 하나로! 청량 어벤져스의 이일환입니다. 네, 됐습니다. 여기 단자가 하나 더 있는데. 네, 됐습니다. 트로버스 소속 박찬호고요. 지금은 제주도 제일 멀리 같습니다. 잘 나와요. 109분으로 진행이 됐고요. 아, 네. 앉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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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라스 나갔어요. 가보니까 에이만 피해캄 است!? 비밀스 마저iew茶 최대한 사람이었어요. 감을 알아서 다들 하광성이 없어요 안 넘어가는 걸 아시는 거죠 아 했는데 안 넘어가는 걸 알아야지 아깝습니다 지금 마음속에는 인기상 주고 싶어요 김용주 라이벌 김대환 진행하겠습니다 원아웃 공 두세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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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움이 아악 아악 아 Row 박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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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 하이 네 스윙으로 마감하치겠습니다. 타라아앙 한국 강사리그 한맥 블랙보드 유현입니다. 오늘 참가자 중에 최장 연장자이십니다. 네 아 좋습니다. 아 좋은데 안 내려봐요. 오 오 오 오 좋아. 오 오 좋아 좋아. 야 이거 몰라 몰라 몰라. 갔어. 아 갔어. 아 이거 뭐 맞이하는 거로 끝내고 있어요. 16번 참가자. 공감팀의 염진규. 티그리 김우경이 하나로 오겨. 김우경이 하나로 오겨. 김우경이 하나로 오겨. 김우경이 하나로 오겨. 하나. 네 하나. 에이. 에이. 으아. 아 두개가 다 분위기 났어. 네 두개로 마무리할게요 영주빈님. 안전해 근데 일단은 폐허지역은 아니에요 파워룸 러 조금 부족해 보여요 네, 부족해 보여요 나스와라! 아이소! 나스와라! 아이소! 나스와라! 아이소! 이거 좋아, 이건 내려갔어요 와, 펜스! 아쉬운 펜스! 민상철 0개! 박진호님이 이제 준비하시겠습니다 화이팅! 아웃 추석은 펜 아웃 최선을 다 치겠습니다, 파이팅! 최선을 다 치기 위해 아이소! 예, 갑니다 박사요 1개 아이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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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? 짧아요 네 네 좋아요 와우 좋아요 와우 좋아요 가장 깊은 표 by 태연족발 한 기본입니다 오 좋습니다 차갑니다! 승리야. 매력. 여행 안돼서 또 빨리 다녀면서 아 왔습니다. 2개! 아 나이스 가! 어. 코나 포! 2개 맞습니다. 박수! 조금 더 참을해안는데 정보! 이상한 해 이상한 해 절대 착Ser nadzyka 3분 4...5분 정도 남았습니다 큰악세 리그 뛰는 야생마 우상민입니다 부릴부 뱅 어서 뱅 뱅 어서 뱅 뱅 어서 우리 예 오케이 에이 에이 아 나이스 의상님 나이스 와우 나 10번째 명에서 하나 기록하시는 기중에서 뛰고 있는 박용웅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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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네 좋습니다 장 은 성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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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수기구가 기쁜 코스만 오 오 이종현님 오 10분 조금만 주셔서 시작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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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선전에는 모두 끝났습니다 기록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종현요 네 호 오 예선 오 택 오 오 아 오 요 오 아 잠깐만요!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!